90년대 후반의 인기 그룹, 태사자의 멤버 이동윤씨가 지난달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프로골퍼로도 활동 중인 이동윤은 지난달 26일, 두 살 연하의 신부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. 이동윤의 미니홈 피해는 고맙습니다, 잘 살겠습니다라는 인사말과 웨딩사진이 올라있고, 태사자 멤버들의 축하글도 볼 수 있습니다. 1997년 김영준, 박준석, 김영민과 그룹 태사자를 결성해 인기를 얻은 이동윤은 도, 타임, 애심가 등을 히트시켰지만, 2001년 11월 베스트 앨범 포에버 히스토리를 끝으로 공식 해체했습니다.